청년들학 5959가 5월 9일 상당구 상당로 59번길 59에서 문을 열고 청주시 청년들을 맞이합니다. 청년들학 5959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마음껏 끼워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즐거운 뜰이라는 의미의 도로명 주소에서 따온 숫자 5959를 붙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문화창작공간 롤러 5구, 1층 커뮤니티공간 만나러 5구, 3층 모임공간 모임 5구, 4층 청년창업공간 일하러 5구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뜨락이 되길 기대합니다.